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손으로 알 수 있는 재물운을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은 그 촉감에 의해서 파악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. 이런 식이죠. 손을 쥐었을 때 만약에 그 굵직한 느낌을 주는 그런 손을 가진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손을 가지신 분들은 상업이나 또 개인의 재주가 장인정신처럼 발휘되는 그런 적성에서 재물을 또 크게 모으게 되고요. 손을 쥐었을 때 왠지 그 첫 느낌이 가냘프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손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런 분들은 그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의사소통이 아주 잘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죠. 이런 가냘픈 손의 그 타입을 가지신 분이라면 인간관계 소통에서 또 장점이 아주 유감없이 발휘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또 재물을 크게 모으게 되고요. 대표적으로 교사, 교수, 카운셀러, 인적자산, 상담 업무 이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. 만약에 그 손을 쥐었을 때 보송보송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손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런 분들은 또 사교와 또 친교의 아주 강한 타입이 되고요. 무역이나 중계, 외교 이런 데서 그 재물을 또 크게 모으게 됩니다. 풍수에서 가장 풍족하게 돈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팔자로 설명을 하고 있는 손은 바로 따뜻한 손을 가진 사람인데요. 여러분들 그 손은 어떤 편인가요? 만약에 그 여러분들 손이 타인들이 그 말하기를 혹은 뭐 자신 스스로 또 생각을 해볼 때 따뜻한 손에 들어간다면 사는 동안 부족함 없이 크게 그 부를 이루고 살게 된다고 풍수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과 또 열의가 아주 강한 타입으로 보시면 되고요. 재물도 잘 모아지고요. 재테크에도 아주 수환이 있고요. 재산이 그 잘 흩어지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갖게 됩니다. 자녀들이나 가족 중에 유난히 더 이 따뜻한 손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그런 사람은 또 큰 부를 이루고 살게 되겠죠. 요즘에 그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손에는 다섯 가지 요행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이죠. 이 다섯 가지 속에는 바로 재물을 뜻하는 재성이 있고요. 결국 우리가 그 손을 따뜻하게 할수록 우리가 그 만련의 큰 부자로 사는 일과 비례해진다는 점인데요. 여러분들이 그 핸드크림 한 번 바를 때마다 부자되는 그런 풍수방법 1회를 추가하신 그런 경우가 되겠죠. 손은 우리의 그 미래의 만련복과 재물복을 보여주는 표준이 됩니다. 오늘 간단하게 따뜻한 손은 평생 그 재물 걱정 안 하고 큰 부자로 살게 된다는 것 풍수적인 차원에서 살펴봤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그 부자되는 그런 준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